레나타가 뛰어난 챔피언입니다. 후반을 보기가 훨씬 쉬워진 지금 레나타의 강점이 더 잘 살아나게 되었죠. 승률이 무려 54.3%에 픽률 6.3%를 기록 중이니 서포트 중에서 어느 챔피언으로 꿀을 빨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레나타를 승률 중으로... 베이는 승률 51.1% 픽률 9.5%로 현 패치 버전 내에서 순항 중입니다. 떡상에 이외에... 장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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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탑 야스 오네 탑 아크샷인 줄 알았는데 자막이 되었음 후퓨 히히 힛 잡곡 힛 힛 힛 힛 힛 힛 다 마크샷일수도 있겠다 모르겠네 바다는 늦었겠지만 난 잊지않았다 아니네요 쓰레기같은 놈이 나는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히힛 쵸비는 내 배와 함께 사라질 줄 보래가 아기 오케이 어이 젓 날리는데? 어이 젓 날리는데? 으아 우어언 워어언 왜 이렇게 잘 날려 미칫 놈인가? 절대 믿지 마라 받아 먹으면 이득이긴 한데 적도 쳐지 적도 쳐지 인덕을 사야겠다 다 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쓰레기같은 놈 뭐야 ㄷㄷ 흐흐흐 아 이거 피했으면 잡을만 했는데 힐 아껴고 피했으면 그저 흙 스태 dialog 내 사전의 인내심이란 넙지 이거 열매 먹으러 가는 척하고 뭐야 텔 아꼈네 텔을 아낀 거였나 텔 쓴 줄 알았는데 텔 쓴 줄 알았는데 뿐뿜해 텔 암튼 힐 좀 더 더 더 더 도착할 테니까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어 고마워 얘들아 와줄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야스오가 상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1,2,3,4,5,5 랩 그 구간에도 야스오가 괜찮고 척규현에 광전사가 나오면 그니까 트론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된거지 1대1로 계속했으면은 결국에 밀려 1,2,3,4,5 랩 1,2,3,4,5 랩 1,2,3,4,5 랩 1,2,3,4,5 랩 1,2,3,4,5 랩 아 에반네 아 이거 화약통 들어가고 했으면은 아씨 화약통 못터트렸나 뭐있지 못터트렸죠 방금 장막땜에 안터진거 같은데 잠시만요 2,3,3,4 랩 1,3,4 랩 5,4 랩 1,3 4,5 랩 1,5 랩 1,5 랩 1,5 랩 имеет 4,5 랩 2,5 이쁘다 흐흐흠 쏘려크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왜 경험치 내가 이기고 믿는게 왜 경험치 내가 이기고 믿는게 바다나 인간이라 믿을 수 없긴 매한가지 히힛 찰싱 히힛 철갑궁이네 독사를 가야겠는데 이러면 독사에다가 학생부가 히힛 히힛 아.. 으흐흐흠 으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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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 왜 이거 안 믿냐 으흠 에이 아 펠 쓸걸 으흠 쪘어야 되는데 쪘어야 되는데 정답 나 굴린 일에 나 걸맞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선체 파괴자 2코어 안가도 되는게 좋긴 하다 상대 파괴가 도착해 이끌게 도착해 공격이 도착해 공격이 도착해 공격이 도착해 공격이 도착해 아.. 탈팀 힐 뒤를 봤어야 되는데 뚜실수 했네 아.. 근데 이거도 생각을 잘못했어 그니까 뒤봤어야 되는데 탈팀 관리의면 바로 뺏어야 되는데 x2 치진 않았네요 히힛 가로는 가는 게 낫지 않아? 가는 게 맞았는데 적들 쳐다보는 데는 도착이 없었지만 약을 썼다가 당황하는 데는 끝에 으흐흠 얘는 테리.. 없구나 S5도 테리 없긴 한데 겨울이 꽉 지켜봤습니다 겨울을 아예 겨울이 없음 겨울이 아는 중 또 겨울이 없음 겨울이 없음 겨울이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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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